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팠겠다. 자, 둘이 열심히 노는 거 찍어달래요. 고구마 부치기하고 빵하고. 엄마 지금 병원 갔죠? 네, 이거 빵 먹고. 아빠는? 아빠는 공부하지. 너네는? 할머니하고 놀고 있고. 람보르겐하고 놀아? 차 이름 가르쳐주세요. 람보르겐이야. 맥퀸! 맥퀸! 왜 떨어져, 형아. 자, 고구마 부치기. 먹고, 먹으면서. 요새, 고구마 부치기. 그 개는 나쁜 애야? 아웅! 그 차 뭐야? 그 차 무슨 차이냐? 거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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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? 응. 응. 진짜 yeah! 응. 찝차 찝차 아니에요? 군인차야 군인차야? 이게 찝차야 그게 찝차야? 물 좀 마셔야겠다 이 집에 냄새 좋은 화초가 우리집에서 왔죠 그리고 이거 브리타 정숙이 아주 지금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간편하고 뭐 비싸야 3, 40불 3, 40불 50불 필터를 갈아야 되니까 네 그거 아마존에서 있는지 밥해 먹고 반찬해 먹을 수도 좋고 그냥 먹기도 좋아요 물을 좀 물 맛이 전에는 수돗물 냄새 나느냐 그러는데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애들한테 네 컵이 어디있나 애들이 같이 찍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물을 컵에다가 네 일단 아까 한 한 10분 전에 넣어놨더니 금방 금방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마셔보겠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물 맛있어요 물 맛있지 물 맛있지 이거 할머니도 이거 그래서 하나 살라고 아 아구 잘 먹네 그냥 산게 아니야 그래 그래 그건 누가 준거잖아 누가 줬지 태연이네 지연이 지연이가 누구더라 태연이 지혜이모 지혜이모 자 자 자 물 맛있네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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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뭐 바이러스 하finder 바이러스가 한번 더 한번 더 먹고 뽕 방구가 나오고 물 맛있지 arial 우리 하람이가 아니 하율이가 그렸다는데 믿겨줘요 예 이거 영상 보고 그렸다는데 뭐 설명해 주세요 얘는 누구고 얘는 뭐고 얘는 개미 같고 얘는 토끼 토끼가 먹는 곰 당근 당근도 멋있다 토끼 이빨이 고양이도 되게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흉내 냈어 개미가 다리가 몇 개야 근데 더듬이 두 개고 왜 세븐이나 돼 개미 다리가 하나 모자라거나 하나 적거나 그런다 왜냐면은 여덟 개 아니면 여섯 갠데 나중에 한번 봐봐 응아가 그렸어 아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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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이 귀여워 아 귀여운 이빨이야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그려 너무 잘 그렸다 진짜 그렸나 모르고 나는 나는 지금 믿을 수가 없지만 응 우리 하율이가 그렸다니까 나는 엄마가 그려줬나 했더니 하율이가 그랬으면 진짜 귀엽게 잘 그렸다 또 또 그려봐 지금 조그맣게 한번 또 그려봐 응 자 계속 차 가지고 고구마 부치게 먹고 빵 먹고 이제 밥을 기다리는 거죠 네 오늘 하루도 또 할머니하고 재밌게 지내요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아가는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 나오겠네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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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하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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